높이 모신 한돌경축 평양시 청민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당창군 기념탑광장, 대선문광장을 비롯한 시안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도회장들마다에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선군시대 청년전의들의 크나큰 긍기와 자부심이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를 잃은 무도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높이 맞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집단적 협집이 올리며 청진군 대호의 믿음직한 척후대,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그침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상캐스터